마추픽추 역사 보호지구 페루 남부 쿠스코시의 북서쪽 우르밤바 계곡에 있는 잉카유적 해수면으로부터 2430m 높이의 코지대에 위치해 있으며 기후는 열대우림에 해당한다. 마추픽추는 우르밤바 계곡지대의 해발 2280m 정상에 자리잡고 있다. 마추픽추는 나이 든 봉울이라는 뜻인데 산자락에서는 그 모습을 볼 수 없어 공중도시라고도 불린다. 잉카윈들이 스페인의 공격을 피해 산속 깊숙이 세운 것이라고도 하고 군사를 훈련해서 후일 스페인에 복수하기 위해 건설한 비밀도시라고도 한다. 또한 자연재해 특히 홍수를 피해 고지대에 만든 피난용 도시라고도 한다. 도시의 총면적은 5제곱킬로미터 그 절반에 해당하는 비탈면은 계단식 밭이다. 서쪽의 시가지에는 신전과 궁전 주민 거주지 구역이고 주위를 성벽으로 둘러쌌다. 16세기 후반 잉카인들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문명이 고도로 발달한 이곳 마추픽추를 버리고 더 깊숙한 우지로 떠났다. 그 뒤 약 400년 동안 사람 눈에 띄지 않다가 1911년 미국의 역사학자 하이람 빙홈이 발견했다. 마추픽추의 시공간은 수수께끼로 가득하다. 200톤이 넘는 가석 정교한 다면체로 쌓아올린 태양의 신전, 주신전 등은 건축기술이 고도로 발달한 선사시대 사람들의 작품이다. 후대의 잉카인들도 고대인들만은 못하지만 나름대로의 기술로 고유의 건조물을 세웠고 유적 붕괴 후에는 생존자들이 유적을 재건하고자 석축을 쌓았다. 유적 꼭대기에 인티파타나라고 하는 재래용 석조물이 있다. 인티파타나는 태양을 잇는 기둥이라는 뜻이다. 이 석조물 위에 높이 1.8m, 너비 36cm의 돌기둥이 솟아있다. 잉카인들은 천체의 궤도가 바뀌면 커다란 재앙이 생긴다고 믿고 매년 동지 때 이 돌기둥 바로 위에 뜬 태양을 붙잡아 매려고 돌기둥에 끈을 매는 의식을 치렀다. 그러나 이 기둥을 해시계의 일부로 보는 학자들도 있다. 즉 이 기둥이 만드는 그림자가 시각을 나타낸다는 것이다.